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빼미 tv 입니다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이 거제도 바닷가에 있는 어촌마을에 생뚱맞게 펜션이 하나 건설을 하다가 공사가 지금 중단된 채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평범한 어촌마을 이거든요 뭐 어디 유명한 관광지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오는 그런 장소도 아닌 조용한 어촌마을인데 여기 생뚱맞게 또 이런 건물을 세워놨다는게 선뜻 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외딴 데는 손님이 잘 올까 싶은 그런 걱정도 드네요 지금 3층짜리 세계동 펜션 건물을 이렇게 벽체하고 뼈대를 다 완성해 놓고 밑에는 지금 자재들이 막 쌓여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공사가 중단됐는지 좀 저도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펜션 바로 앞이 바닷가 입니다 그래서 이제 밀물때 물 들어오면은 바로 낚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 빠지면은 간조 때는 또 들어가서 조개도 잡을 수 있는 아주 명당 짜리죠 펜션으로는 바다 수영도 할 수 있고 상당히 괜찮은 위치입니다 경치도 또 뭐 그다지 나쁜 것도 아니고 바다 전망 잘 보이고 또 조그만한 무인도도 있고 입지는 괜찮습니다만은 여기가 너무 외진 곳이라는게 좀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초창기에는 실내에 있으면은 바이러스 감염 된다 해가지고 숙박시설 펜션 많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제 오픈된 장소에 있는 캠핑장은 또 괜찮다 해가지고 캠핑장이 엄청 번성 했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난 이 시점은 오히려 지금 뭐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펜션은 공사를 중지한 지가 한 2-3년 정도 됐습니다 보니까 지금 유치권 설정도 돼 있고 상당히 골치 아픈 건물이 돼 버린 겁니다 귀농 귀촌뿐 아니고 귀여를 또 꿈꾸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낚시를 좋아한다거나 아니면은 어업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이제 어천으로 이사를 와서 어떤 돈벌이나 사업을 해서 인생 2막을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바닷가 펜션은 귀여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로망이죠 왜냐하면 평일날은 낚시도 하고 자기 좋아하는 취미를 하면서 주말에는 또 손님들 펜션에 받아 가지고 돈벌이도 할 수 있고 아주 여유로운 생활을 바닷가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인생이 자기 취미와 돈벌이가 일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가 내키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다 보면은 상당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에 와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 해양스포츠 낚시 이런거 실컷 하면서 또 돈벌이로 펜션을 운영해 가지고 수입도 만들고 하면은 그만큼 뭐 완벽한 인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도 낚시광입니다 40대 때 낚시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새벽 4시 3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차 끌고 뭐 거제도 통영 와 가지고 거기서 또 낚시배 타고 참 멀리 홍도 이런 데까지 뭐 2시간 3시간씩 나가 가지고 낚시도 하고 뭐 큰 고기도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바다에 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낚시를 안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어부 그 프로그램이 방향된 이후로 낚시배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어탄비를 가지고 고기를 거의 뭐 싹쓸이 하다시피 많은 낚시배 하고 낚시꾼들이 잡다 보니까 고기가 크는 속다보다 잡아먹는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가면 지금 잔챙이 밖에 없습니다 낚시배 사업을 하려고 알아보니까 제일 크게 부닥치는 문제가 배를 사는 것도 아닙니다 배를 사 가지고 항구에 배를 대야 되는데 아무 어촌 마을 항구에나 배를 못 대게 합니다 그래서 기여하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에러를 많이 겪고 있고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면 만약에 그쪽이 자기 고향이든지 그 어촌 마을이 아니면은 뭐 그 어촌 마을에 친척이 산다든지 하여튼 뭐 연고가 있어야 됩니다 연고가 없이 그냥 내가 배 사서 뭐 어느 항구에 아무 데나 대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바닷가에 이런 멋진 펜션 딱 지어 놓고 손님 없을 때는 평일날 바다 경치 구경하면서 커피도 한잔 하고 힐링도 하고 아주 여유로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이 공사가 중단 된 거는 코로나 하고 또 어떤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그때 한참 쉬기에는 이런 펜션 사업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중단하자 보류하자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만일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공사 대금은 지불을 해야죠 근데 공사 대금을 지불 안 한 거는 보니까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거 같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다시 이제 공사를 재개해도 되는데 이렇게 아직까지도 방치가 돼 있습니다 여기 바닷가도 땅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뭐 바다 이렇게 접해 있으면은 평당 100만원은 기본입니다 그런 땅을 뭐 최소한 200평 300평은 사야 될 거고 그것만 해도 뭐 돈이 뭐 매덕 들어가겠죠 그 정도 들어가는 땅값 플러스 또 이 건축비 건물을 또 지어서 올려가지고 안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돈 들어갈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그 공사비를 책정을 할 때 견적 받은 금액 계약한 금액 그것만 딱 돈을 준비해 가지고 건축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사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추가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생깁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만일에 물을 못 끌어오면은 마실 물이죠 수돗물을 못 끌어오면은 지하관정도 파야 되고 그런 추가 금액도 챙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를 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부도가 안 나고 공사가 끝까지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딱 맞는 금액만큼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추가 금액이 발생하고 아니면 이번처럼 뭐 자재비가 오른다거나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초기에 생각했던 공사 금액보다 20-30% 늘어나버리면은 이렇게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는 보니까 이번 태풍 그 칸운 때 남해안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밤사이에 300mm 넘는 폭우가 오다 보니까 이런 토사가 흘러내려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여기 바닷가 같은 경우에는 평지가 없기 때문에 바다 매립 해 가지고 뒤에 산 깎아 가지고 이렇게 절개지 만들어 놓는데 이거 비오고 태풍 불면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바닷가에는 항시 바람도 많이 불지만은 태풍 때는 진짜 무섭게 바람이 불어재깁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을 완공을 해 가지고 영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완공한 상태로 해야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 중간쯤 공정률 한 60% 이렇게 해 가지고는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주 입장에서도 무조건 이걸 완공 때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이제 부도가 나니까 이 건물은 지금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 흉물이 됐습니다 원래 부도라는게 현금 100만원이 없어서 부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사돈에 팔촌 진짜 뭐 자동차까지 다 담보 잡히고 대출하고 카드 현금서비스 받고 자기가 끌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와서 여기에 집어 넣어도 그때 돈병만은 모자라면 부도가 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마치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7 아 으 으 으